여기다가 미드가 니달리구나? 개새끼 저거 아씨 이즈리얼이 전판 알리스타네요 아아 방플러? 씨방플러? 어 뒤졌어 씨발 뒤졌어 서린을 환하게 하지마 공격 후회할걸 자 히말라야 서린이 왔어요 바로 이것이 내 신념이다 서린을 환하게 하지마 분명 후회할걸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칠착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씨발 쇼쇼 어 야 뭘 봤다 쇼템 봤다 이거 썩은 시체는 세군 저거 콩 콩 루시 크레쉬가 약간 빡같이 느려 마음에 들어 저게èg 이거 나 로시안이랑 같이 시합 못뛰고 가게된 거로 용감은 생각해서 에 명품 룩이야 CS 최대한 놓치게 해야죠 오우 씨바 헬프콘 무빙 오우 아우 탑갱 탑피가 ㅈㄴ 없다 지금 요경 생각해야한다 리신 간다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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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헤이 아 아칼리야드 킬 따는 건 뭔가 다이애나 났어 잘 맞았다 얘들 스마트키는 레이지네 아 스마트키 직종 게임 터지네 스마트키 때문에 아 좋겠네 아 좋겠네 진짜 어 폰 높이 어 아 좋아요 스마트키 아 존납박신 스마트키 데이셨은 진짜 다 잡았다 진짜 운 좀 없어서 이지리어라 알았냐 어 멘탈 좋구요 멘탈 좋구요 아 아 아 아 아 구더기밥이 될 주제일 입만 살아있군 음 음 음 음 썩은 시체냄새군 어 어 어 영혼 없이 강의검이네요 물약 없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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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오늘 아 미치겠네 멘탈 나가네 진짜 나이스 아 이 템을 어떻게 가야되지? 요음을 가야겠다 이거 딜로도 심해가지고 요음을 가야겠네요 요음을 가야겠네요 이거 요음을 다가면 딜로도 족박 날듯? 날 놀라게 하겠다 쓰읍 쓰읍 사실 지금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실체들 안 나니까 지금이라도 흠냅 가는게 좋아보여 아 미치 내 시험이다 나라라라라라라라라 심각한 척 하지마 사라야지 존나 살아야지 존나 살아야지 존나 살아야지 존나 살아야지 어 존나 무서운데 진짜로 대스킨들 이런 죽음을 선사하마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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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죽여버리고싶어 아overs이 죽여버리고싶어 깜때리고싶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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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츠냄새 주님 가면 다 푹니까? 아 다른거 아니야? 빨리 울립니다 아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빼자 알리 육리되어가지고 안될거같애 지금은 지금은 안됨 조금 더 갈고 닦아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은 상황은 아니야 아 이거 다이애나 쏟다 할거같아 다이애나 중문각인데 뭐가 피까지 준다고 하긴다 시스는 다이애나 정말 잘 먹었구만 근데 문제는 아칼리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아칼리 크면은 원진이 섭섭당해 다이애나 아칼리 왜이렇게 많이 하냐 다이애나 아칼리 왜이렇게 많이 하냐 자 이렇게 퀴쓰면 잡는거 하겠네요 이거 저걸 못 마시면 바로 이거 씨 아 갱플 길이 없어 아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거 물량이 있어가지고 안 죽을거 같거든 딸피도 살거 같거든 힐 딱 쓰면서 엮어가면서 안될거 같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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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순간 힐 딱 떼고 나 맞으면서 나도 죽을거 같애 잡기는 잡아도 나도 죽을거 같은데 야마빠 다 샀다 이제 시작이지 야 아칼이 너무 크면 안되 너 리신한테 죽었냐 네 리신 시야를 이게 갱플도 탑에서 계속 밀리다보니까 역갱맞으니까 바로 죽네요 갱플이 킬먹고 야 이거 카탈리스트 독특한데 갱플이 딜안가고 탱가는거도 약간 마음의 위안이되 지금 생각보다 어학 Dong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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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안좋아 포지션 이심 보습니다 아칼리도 지금 아 이거 홈프를 따올려나? 아 안될거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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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탑이 둘 다 밀리다보니까 형 리셋 내려갑니다 형 리셋 내려갑니다 아 라인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좋아 갱플 로아 가는데? 로아요? 로아인데? 뭐야 저거 AP 걸려놓은거 같은데 로아 갱플이라 로아에 리치뱅 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각에 내가 오기엔 약간 좀 보니깐 아 저거 딜 하나도 안나오는데 저거 궁뎀지 존나 떼게 되는거 아니야 저거? 궁만 쎄고 나머지는 그거 귤 씹어먹는거 쎄고 킬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오케이씨 시애틴 잘먹었네 젤라인이 그래도 뭐 밀릴정도는 아니야 젤라인이 아니 왜 다이애나 계속 혼자 들어가 아 아 아 문제있다 존나있다 이거 야 이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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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올라갔다잉 알리 나이스 나이스 갱플 알리 올라간거 같은데 호텀 sm 이지를 솔킬 이 Profp iento 안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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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ian 안되었어 애매해 일단 쓰레쉬 가네들 끌까? 안돼 안돼 저거 저거 뭔가 이득 같으면서도 아닌거 같으면서도 일단 화이트 키보띠 이즈한테 킬 주는게 나 이즈한테 이즈한테 킬 주는게 나 개이들 개이들 이즈한테 킬 주는게 나 아칼리한테 킬 주면 노닥 되니까 이즈한테 킬 주자 그냥 이거 이즈한테 킬 주고 이즈한테 킬 주고 저거 어쌔? 개소해 좋았어 딜 나온다 이제 판단 잘했어야 됐어요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 아칼리한테 킬 주는 안돼 아칼리 킬 주가 먹어버리면은 원딜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방금 근데 쓰레쉬가 좀 무리한게 있었습니다 으음 그냥 버려주는게 알아 안 먹고 그냥 다른게 나왔을 수도 있어 라인이 약간 라인이 보니까 약간 쪽으로 약간 이득이야 빼기지는 원거림이 맞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다가 손해지 손해 나 이즈 이즈 삼키는데 어떻게 이득이냐 이게 이씨 즐겨 존나하네 서로 상련들 요거 킬 나왔다 깽프에 궁딜을 존때거든요 좋구요 백업 갑니다 백업 갑니다 보이시에스 놓치고 갑니다 콩콩을 한 번 떨어지면서 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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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야 믿어 믿어야지 이거 존댔다 이거 바로 이거 좋았으 좋았으 어? 아이 시발 궁 아 궁 뭐야 시발 그거 고추고 2차 한 번 밀 2차 한 번? 그 정도 고추가로 딱 밀어주고 탑 밀리냐? 아니 안 밀리잖아 탑 밀리진 않을 것 같아 어 선생님 2차 먹으면 이거 이득 아니야 이 정도면은? 창맞으면 가요 창맞으면 가요 창맞으면 가요 창맞으면 가요 가요 나 봄 CS가 존나 비교해 보여 내가 난 봄서 갈 때 그냥 용 30초 거든요 한 번 지대로 한 번 해야긴 해야 되는데 아씨 저거 먹고 나도 지금 먹고 나야빔 막추어라도 끄어야 돼 이거 정신을 못 찔 지금은 신발 뽑는게 나갈게 돼 지금 약간 템 안 나와도 우속으로 나야빔 따라오는게 그래 지금 어차피 BF대로 그.. 야몽이기 때문에 템 알차거든요 어제 뒤에서 충분히 나오니까 공속을 올려가지고 아 이거 쟤들 용 포지션 잡는데 이거 줘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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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 없어가지고 가기가 힘들겠네 가다 뒤져 낚시 야야 갈만하다 낚시 성공했으니까 낚시봤으니까 한번 갈만 이건 들어갈만하다 이거 지금 아직 충분했어요 용 나왔어 아 뭐야 창안은 창안은 안맞아요 창안은 창안은 아 이거 딱 그램만 성공했으면 바로네 지금 타이밍에선 약간 푸드시 들어갈만하지 야 일로 들어가자 일로 일로 야 일로 들어가자 일로 일로 이거 우는거 조심하십쇼 야 얘 탈진있나? 지금? 와드가 X 빠지는데 애들 지금? 야야야야야야야 누나야 누나야 깽불깽불깽불 깽불 궁 딱 지렸다 어디 지린건지 안 지린건지 모르건데 아 우리 이거 딱딱 받아둘까 싶다 들어가 들어가 프리들 무시한 프리들 야 뒤에 아칼이 야 아칼이 받아라 X발 흔들어 나 없어진다 이 X발 흔들어 그렇지 오 아 X발 야 누눈 뭐하냐 여기봐 여기 여기 리신있자 여기 렌신 형님 가고있습니다 누덩인 야이C 얼가님 그냥 용이나 챙기는게 나을꽂은데 용 챙기면 아달겠다 지금 이거 팔고 꼬깨 가자 앙띠고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ce 좋아 친구 자 바로 가자 용 일단 용은 먹었습니다 나이스 이지가 없어지기 시작했나보네 아무것도 오상보니까 굴 형님 죄송합니다 구하를 미치해드리라 했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러면서 그러면서 존야사기 형님의 진심이 통한 것 같습니다 시설합니다 형님 비게임 드시겠습니다 형님 아 미드가스 내가 비게임 먹었지 던졌을 것 같아 진짜 저거는 저거 만약에 내가 미드가스 비게임 먹었잖아 던졌을 진짜 거짓말하는 친구 유시야 진짜 뻣뻔하다고 진짜 던졌을 것 같은데 지금 저거 먹었으면 던졌죠 진짜 저거 안되 이거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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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올미야 해가지고 이즈리얼이 이 새끼가 핵방플러 더러운 시발 더러운 개 핵더키 방플러 새끼란 말이야 온다 아칼리 온다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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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준비 여기 이 아깽푸는 앵푸 일단 칼을 밀고 있고 비달리 협축 타되 있거든요 여기 보스 4대4 싸우면 저희가 이길건데 미즈리얼이 귀로 지금 말하는걸 돕고있을거 같아서 둘은 상관없어 저팀이 내가 볼게 내가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저팀이 아따아지니까 이제 태리냐? 아니지? 어? 미신 지금 탑입니다 아 그거 밀어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쥐바 알리공 개극협이다 진짜 알리공 야 알리공 진짜 족극협이다 진짜 이렇게 프리딜을 전날 쳐박았는데 Q평 W평 2평 W 다시 한번 Q평평까지 날든다 저렇게 안죽어? 하지만 본 2차는 우리가 믿다 이새끼야 잘가라 이새끼들아 들어와봐라 이새끼야 형 이따 쫄지마라이 Q평평 X2 들어갔으면 좋beeld 폴평 폴평 족특 아 2콜 돌았어요? 아 안에 안가가지고 지금 이미 존나 안나온다 운 우리가 먹었잖아 아 굿나 아깝니 아 아칼리한테 끌들어간게 치명적이야 이게 존나 알지 너도 아칼리 킬먹으면은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야야 근데 니달리가 내가 보기엔 약간 트롤템 가거든 지금 근데 갱플도 지금 템이 좀 저거 트롤이거든요 야 저게 나 저건 체육이라면 와서 탱크로도 되지 에이 저 하이블리드 니달리는 쓰레기야 아 이거 맞는데 지금 갱플이 갱플 한번 갱플 갱초 내가 랑 랑 랑 저 과 새 겁나 세다 이제부터 진짜 후... 아니다 여기있나? 여기있나? 여기 아깐 아칼리가 아 아칼리는 아까 다른데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냐? 인비 포켓입니다 형님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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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존나 아깝게 딸필롱만 두번 죽어가지고 아까 재킷써야된 리신한번 아칼리한번 그 사람 남았으면 쟤도 야오문가기인데 하아 진짜 아깝네 그게 과거는 환영일 뿐 바위계 내가 먹는다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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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하냐? 이거 꺼져서 들을까? 하, 살리 말고 저기 하칼리 좀 천천히 스무스턴 좋았어 좋았어 깔끔했어 스무스턴기 딜 잘 나왔어 좋았어 깔끔했다 아 용 언제 나오냐? 지금 캠프를 안갔냐? 캠프를 가르친거냐? 이거 탑 깨질각인데 아 근데 막기면 막아야돼 탑 깨졌네 용 39초 거네 우리 한번 더 먹을 수 있을까 일단 일단 멀타임 염 여의무 가 나오거든 형이 이게 박빙인데? 지금? 조금 저희가 불리합니다 약간 니달리가 레벨이 15이고 지금 형도 저거 한번에 저희가 니달리를 끊으면 괜찮은데 저게 한번 창 계속 맞고 터지면 저게 그냥 다 터지거든요 쟤는 어차피 물몸이야 아칼리 니달리 솔직히 말해서 쓰레쉬 궁 맞으면 그냥 가는거여 알지? 사리시면서 하면 된다 야야야야야야 쓰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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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들 다 쓴다 빼자 이거 빼자 빼자 다 죽겠다 이거 빼자 에이씨 빼 빼 빼 빼 빼야돼 이거 빼야돼 빼야돼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네 시발새끼들 진짜 다 죽네 갱플 자베이디들 X됐다 이거 이거 진짜 X됐다 이거 야 이거 진짜 X됐어 이거 욕 나간다 이거 아 갱플 좀 함유 좀 하지 이제 욕은 지금 아직 안갔거든 형 궁이 있어 하지만 보윤발 아 아칼리 X가 존나 원컵나는거 개홈하네 아아아아 미치XX 나 들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 나왔으면 아무것도 없겠는데 안되겠는데 야 빼야돼 이거 질걸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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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천히 해요 이거 안좋아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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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갱픈 진짜 너무 다독플레이 해가지고 일단 퓨즈업 아 이거 어그로 풀거든 이거 빨리 뒤집어 가야해 아 갱픈 진짜 한대만 있겠고 할 수 없는데 요음우가 좋아 요음우 자 이거 어디로 가야겠냐 니가 보기엔 지금 그럼 일단 바로 먹었으니까 뭔가 라인 푸시라도 해야 돼 최소 뭔가 이득이 필요하다 지금 아 근데 벤시도 가야 돼 이거 애들 미쳤어 템이 지금 그니까 내가 니달리랑 아칼리한테 거의 그냥 뒤를 안받고 뒤를 박지 않습니다 형님이 근데 이거 한타할때 최대한 압데시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안해 인마 스마트키 고정나가지고 스마트키가 어 알겠습니다 한타하면 우리야 나 정면까지 있거든 지금 아칼리도 뭐 존여 없고 니달리도 존여 없기때문에 들어오는거 한번에 딱 끊어주면 자 들어가자 이거 쟤네 그래 나이퀴리에서 병신이 말지 쟤네 개병신이네 창만 좀 안맞고 하칼리 들어오고 야 나이퀴리에 병신이다 그들 그렇지 이런게 리허브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리신 있고 있고 실패 제짓 에스킬 렌시 아 시발 진짜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다 잡을 줄 알았어 아 너무 노들이다 생각보다 아 시발 개존나 던지는 않아도 생각보다 너무 노들이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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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 아니 지금 나밖에 없어 지금 딜 넣으려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얘도 약간 탱커우고 지금 프리템을 저렇게 가가지고 형님이 이거 진짜 잘하셔야 하는 판입니다 아 안되는데 아 나 방금 좀 던졌어 이거 리진 잡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리진 템이 좋다 리진이 큐평평이면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데 형님 일단 레벨링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딜 레벨차가 나가가지고 아 아 지금 CS를 한동안 못 먹었단 말이지 아 지금 CS를 한동안 못 먹었단 말이지 우리 다음 한타 미래에 있어 이거 우리 우리 일단 누르면 어 악팔리 없는데 한번 알리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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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뺐어 어 나이스 아 아 아 압댄시 막하면 저거 터집니다 이거 자 궁 안돌아오냐 야 리진 잡았자 뭐 되는거 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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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빼자니까 아 저 빼자니까 아 진짜로 아 저 빼자니까 깽풀궁온 다이애나궁온 다궁온 아니 저 빼자니까 아 오다를 너무 안들어 아 배핑 찍으면 좀만 빼지 이거 톡쟁이 당하겄네 아 좀만 빼 좀만 빼 왜 이렇게 급하게 쟤 저한테 어째 물농이라니까 한참간 자라면 됐는데 아 아 이제 다 다이애나 다이너빼고 다오다를 드시네 이제 아 조지자씨 시발 형 전멸 나만 나만 지켜 쓰레쉽다 쓰레쉽백 아 나 좀 지켜 괴새끼더라 아니 전멸타고 들어오는데 뭐하고있어 이득인가 자 칼리아 바꿨으면은 나 요거는 사실 없었어? 걸은거잖아 요거? 뺏기면 게임 터진다 이거 지랄났네 이거 잘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잘했다 잘했다 이 정도면 어 아 아이씨 바로네 쟤네? 지금? 네 아뇨 바로나 아직 1분 남았습니다 라이클루 좋은새끼 누구에요? 갱플랭 글짓 제가 보니깐 40분경기 할거 50분경기 할거 같은데? 다이애나가 리스트를 1분 좋긴 한다 정리아 이거 오브젝트 없잖아 오브젝트 네 바론 40초 뒤에 나오고 라이밍이 어탑이랑 미드 업데기라서 좀 띄워놓고 바론 싸움을 하거든요 그렇지 음 배라 지금 아직 모르죠? 진짜 모르죠 이거? 어이씨 다이씨 진짜 한타트에 입룰을 해야돼 아칼리랑 니달리한테 안 물리고 딜만 프리딜을 넣으면 어차피 물놈이거든요 애들 어차피 어차피 애들이 다 없어지면 말하는것 같다는 소린데 아 이거 알리를 지금 이달리 한번 걸리면 그냥 서지는거거든요 진짜로 이달리 아 이게 퍽데기가 두개라가지고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내가 여기 갱풀이 딸래 지금 갱풀이 2015년도 6월달에 베스트게임은 이걸로 정했다 이 카드로 정했다 이거판 안진다 한번 끌어라 시간제발 쌍둥이 있으니까 막아줘 끝내 이거 막을수 있단 말이지 아칼리 이거 얘네 몸빵 세우고 아칼리 푸짐 잘받는다 형이 이거 야야 아아아아 아칼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재 딜이이 없어여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자 애들아 강아 어떻게 있었지 얘들아 강아 어떻게졌지 이거 어떻게 있었지 여러분 강아 아 아까 했단 얘기도 넘어갑시다 가볍게 넘어가죠 아 강한 처음만 생기는게 스타포스 이거 강하면 안되는데 이거 강하면 안되는데요 이거는 스타뽀스는 던파 이게 한마개념이라고? 어떻게하지 이거? 아 스타뽀스 강하다 스타뽀스